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맥을 어떻게 설정하고 쓰시나요? 가령 맥OS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나요? 제가 맥을 사용한지는 그렇게 꽤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2010년부터 아이폰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맥을 구입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쭉 맥만 써왔습니다 물론 윈도우가 필요할 때는 부트캠프나 VM웨어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했고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작곡을 하던 때라 작곡 프로그램이 흔히 시퀀서라고 하죠 로직 때문에 맥에 관심은 있었는데 그냥 윈도우에서 큐베이스라는 시퀀서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상당히 핫했던 프로그램이고 지금도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싸고 버전업 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큐베이스도 사용을 하지만 로직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맥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죠 맨 처음 구입한 건 27인치 아이맥이었는데 그 이후에 몇 개의 맥북프로를 거쳐서 이번 M1칩의 맥북프로까지 온 거죠 당연히 매년 애플 행사인 맥OS가 업데이트가 되었죠 이게 사실 이제 맥 유저한테는 1년마다 애플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맥을 새로 구입해서 세팅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클린 설치를 해야 할 경우 바뀌지 않는 몇 가지의 저만의 설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제 사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래도 나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용하면서 되게 편리했던 기능들을 제가 액기스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코너라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맥 유저분들이 맥을 구입해서 설정할 때 모두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저는 맨 처음 설정할 때 항상 하코너 기능을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기능 잘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화면이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너가 4개가 있는 거죠 이 각각의 코너에 제가 원하는 기능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가 해당 코너에 위치를 하면 제가 설정해 놓은 그 기능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설정하느냐 일단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고 이 미션 컨트롤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보이죠 여기에서 좌측 하단에 보면 하코너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게 제 설정 상태인데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메뉴 중에 하나가 바탕화면 보기거든요 맥에서의 정식 메뉴명은 데스크탑이에요 저는 작업 스타일이 어떤 파일이 있으면 바탕화면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캡쳐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바탕화면 보기 그러니까 데스크탑 메뉴를 하코너에 보통 두 개 정도를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측 하단에만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우측 하단에 위치하니까 데스크탑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창들이 상하좌우로 이동을 하죠 아마 기본적으로 이번 OS 몬트레이에서는 우측 하단에 빠른 메모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이죠 저도 메모를 꽤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 기능을 사용은 하지만 위치를 바꿨습니다 좌측 상단에다가 제가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옮기면 빠른 메모 메뉴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내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쫙 뜨는 론치패드를 설정을 해놨고요 보시면 포인터를 이리로 옮기면 론치패드가 실행이 되고 또 한 번 옮기면 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 우측 상단은 알림센터를 해놨습니다 이 설정이 맥OS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베스트예요 특히 마우스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위력적이거든요 만약에 안 쓰신다면 꼭 한 번 사용해 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설정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이 메뉴들 중에서 원하는 코너의 메뉴를 열면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뜨죠 그걸 그냥 선택하면 끝이에요 가령 좌측 하단을 화면 보기 시작으로 바꾸고 확인을 누른 다음 이렇게 포인터를 좌측 하단 코너로 이동하면 잘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4곳의 코너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설정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저는 한글 영어 전환키를 설정을 하는데요 이번 맥북 제품들은 매직 키보드에서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한영키나 내가 설정해 놓은 언어 사이를 전환이 되죠 근데 저는 항상 쓰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맨드 스페이스 키의 조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고 키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단축키 탭이 보이시죠 이리로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단축키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좌측 창에서 입력 소스를 선택을 하면 이전 입력 소스 선택에 커맨드 스페이스 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커맨드 L키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커맨드 스페이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바뀌는데 이때 여러분의 키보드에서 커맨드 키하고 L키를 같이 눌러 주는 거예요 꼭 동시에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 L키로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뉴들을 흩어보면서 본인에게 맞게 바꿔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메뉴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 키보드 탭을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나타나죠 맨 아래에 있는 메뉴 F1 F2 키를 표준으로 사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사실은 맥북의 사용 용도하고 이제 꽤 밀접한데 가령 내가 맥북의 사용 대부분이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이고 거기에서 이 펑션 키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 메뉴를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쓰는 작곡 프로그램이 큐베이스라는 건데 그 프로그램은 이 펑션 키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엄청 편하죠 다시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가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 미셔 컨트롤과 키보드 이 두 개의 설정만 바꿔도 여러분의 맥을 사용하는 게 상당 부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저는 데스크탑을 보통 5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해서 쓰시나요? 저는 저만의 룰이 있는데 첫 번째 데스크탑에는 스케줄에 관련된 것들만 다 모아놔요 그러니까 스케줄러 그리고 스티커 아시죠? 맥 안에 포스트잇 이것들 여기에다 몰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맨 처음 맥을 딱 열면 처음 하는 게 이 첫 데스크탑으로 가서 오늘 해야 할 일,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되게 편해요 스케줄도 관리가 되고 중요한 일정이나 이벤트들도 당연히 놓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만약에 맥북을 외장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신다면 매직 마우스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맥북에 달려있는 트랙패드의 80%는 커버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매직 마우스를 13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함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핀치 줌이에요 핀치 줌 아시죠?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으로 벌리면 줌인 조이면 줌아웃 그걸 이제 핀치 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말고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정말 환상인데 이것까지 바라면 너무 욕심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애플에서도 절대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트랙패드와 기능이 너무 겹쳐서 트랙패드가 분명히 안 팔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패드 미니가 나오면서 다른 아이패드가 판매가 안 됐던 팀킬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즐거운 맥라이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